영국의 어느 영장루 연구소에서 시작된 분노바이러스 일명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이 바이러스는 영국을 순식간에 함락시킵니다 오늘의 영화 28일호와 28주호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깨어난 주인공 짐 난장판이 된 내부와 아무도 없는 병원 마치 세상이 멈추기라도 한 듯 밖한 역시도 조용했습니다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사람들의 대피 소식과 무언가를 무조건 발포하라는 명령 짐은 어느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안은 수많은 시체가 가득했고 좀비로 변한 신부가 있었죠 많이 불편한지 가래를 계속 모으는 신부님 그의 부름에 낮잠자던 다른 좀비들도 일어나 불청객을 쫓아냈는데요 그리고 생존자를 만난 짐 그를 도와준 둘은 마크와 셀르나 그들이 말해주길 현재는 바이러스 발생 후 28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서 짐은 자신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설마설마 했지만 짐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 그들은 짐이 먼저 눈을 감은 줄 알고 이런 선택을 한 듯 했습니다 슬픔을 지루하고 밤을 보내는 불을 켜놓고 옛 비디오를 보는 짐에게 좀비들이 들이닥칩니다 둘은 익숙한 듯 좀비 대가리를 깨버렸죠 그런데 좀비에게 상처를 입은 마크 물리면 변한다는 걸 알기에 한치의 접이 없이 마크의 대가리를 깨버리는 셀르나 이미 아포칼립스에 완벽 적응한 셀르나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좀비들의 소리 점심시간 종소리라도 들은 듯 좀비들은 군침을 흘리며 뛰어왔고 옥상에는 방패를 든 인간이 있었습니다 단신으로 좀비들을 쓸어버리는 터프가이 이곳에 은신처를 만든 남자 프랭크였죠 딸 헤나와 단둘이 살아남고 있던 프랭크 아, frank, anyway 오, jim 뾱크, sit, please 뾱크, 뾱크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세상에선 무슨 희망인가 싶지만 라디오 너머에서는 계속 생존자들의 메시지가 들려왔죠. 상세하게 주소까지 알려주며 생존자를 찾는 군인들 이들은 함께 희망을 찾아 군인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터널을 뚫고 가려는데 펑크가 나버린 타이어 타이어는 갈면 되지만 문제는 소리를 듣고 오는 좀비들이었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저씨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니 어쩐지 운세가 좋습니다. 심지어 일행은 아무도 털지 않은 천국같은 마트까지 발견 매너있게 카드까지 두고 나갑니다. 길거리에 세워진 유조차에서 기름도 없고 마치 평온한 시골을 여행하듯 이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세계 테마기행에 따로 없죠. 아지스! 아저씨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었죠. 그 뭐? 이런 거? 프랭큰헨한테는 무슨 뜻인지 말하지 않는다. 프랭큰헨한테는 무슨 뜻인지 말하지 않는다. 저는 세계 fund의 여행을 공개했습니다. 그 나의 여행을 공개했다고요. 저의 여행을 공개했다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라디오로 들은 주석까지 도착한 일행 하지만 인기적은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보호해줄거라는 희망은 사라진 채 프랭크는 기분이 안좋은데 설상가상 좀비의 피가 눈에 들어갑니다 이후의 상황을 짐작한 프랭크는 딸에게 작별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그가 좀비로 변하자 나타나는 군인들 조금만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군인들은 실존했습니다 짐과 셀레나 그리고 헤나는 군인들의 기지로 오게 되었는데요 군인들은 이미 방어체계를 완성한 후였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시보다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메일러라는 감염된 군인도 있었는데 그는 연구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만 가득한 군인들의 캠프에 여자 두 명이 왔다 그리고 나라는 이미 망했다 이들은 좀비가 몰려와도 무기가 가득했기에 좀비에게 물릴 걱정은 별로 없었지만 군인들은 헤나와 셀레나 를 그저 성노예로 생각했습니다 좀비를 피해서 왔더니 인간들이 문제였죠 라디오 방송을 한 것도 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 짐은 둘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곳은 놈들의 소굴이었죠 하지만 썩은 군인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렐이라는 중사는 짐 일행을 지키려 했는데요 결국 파렐까지 함께 묶였고 얼마 후 둘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부하를 도발하는 바렐 짐은 우연히 하늘을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아직 영국 밖의 나라들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헤나와 셀레나는 군인들의 노랭이가 될 상황 하지만 곧바로 짐이 돌아왔으니 군인들이 짐을 죽이러 갔으나 짐이 울린 사이렌에 좀비들이 되려 침투 아예 묶여있던 메일러까지 풀어버리면서 좀비들을 이용해 내부를 무너뜨리고 짐은 군인들을 하나둘 처리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른 군인들을 먹이로 주고 튀어주는 센스 셀레나로 위협하는 썩어빠진 다른 군인도 죽여버리고 헤나와 셀레나를 데리고 빠져나갑니다 밖에는 우두머리인 헨리 소령도 있었는데 짐이 총에 맞지만 헤나가 헤리를 메일러의 먹이로 줘버렸고 세 명은 부대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셀레나는 총에 맞은 짐을 겨우겨우 살려낸 후 이들은 안전한 곳에 은신처를 만들었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외부의 전투기가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만들어 자신들이 있음을 알렸죠 그 결과 전투기가 구조 헬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감독판에는 더 많은 엔딩이 있다고 합니다 28주를 먼저 보고 나서 끝부분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딘가에서는 은신처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량과 모든 빛을 가리며 준비들을 피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아이를 차마 무시할 수 없었기에 문을 열어주었고 계속 비명을 지른 아이 때문에 은신처에 좀비들이 들이닥칩니다 안전했던 은신처는 이제 좀비의 뷔패가 되어버렸고 주인공 돈은 자신의 아내 앨리스마저도 버리고 떠나야 했죠 주인공 돈은 저 scalar 부분에 друг Ross님으로 주인공 돈은 은신다 영입이 있는 것만 봅니다 영입이 있는 것만 봅니다 영입이 있는 것만 봅니다 그로부터 28주 영국은 격리지역을 만들어 생존자를 지켰습니다 좀비들은 결국 먹지 못해 굶어 죽어 서서히 멸종되어갔고 이대로만 간다면 영국의 재건은 꿈도 아니었죠 다른 나라에 대피해 있었던 이들도 다시 돌아왔고 삼엄한 경비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들의 보금자리에는 이전에 아내를 두고 탈출했던 돈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돈의 자녀들이었는데요 딸 태미와 아들 앤디를 다시 만난 돈은 기뻤고 1구역의 책임자와도 같은 돈이었기에 생활의 질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죠 아이들은 돌아와서 좋았지만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둘이서 안전구역 밖으로 몰래 나가 집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기로 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저격수 도일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대부분의 좀비가 아살을 한 상태였기에 생각보다 도시는 안전했습니다 둘은 집에 도착했고 자신들의 물건을 챙겼죠 그런데 집에는 죽었다고 들은 엄마 앨리스가 있었습니다 밖에는 도일을 보낸 군인들이 도착 얼떨결에 앨리스까지 안전구역으로 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앨리스는 감염된 상태이지만 면역이었던 덕분에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던 것 쉽게 말해 면역자가 아닌 보균자라는 뜻입니다 백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당장이라도 보고 싶었던 돈이 출입증을 이용해 군인들 몰래 앨리스를 만났고 자신의 아내가 감염된 상태라는 것을 몰랐던 돈은 키스를 했다가 본인이 감염되고 말았죠 그렇게 분노바이러스는 돈을 좀비로 만들었고 백신 개발의 희망이었던 앨리스마저 죽게 만듭니다 설상가상 연구실을 빠져나온 돈이 군인들을 몰면서 깨끗했던 안전구역은 좀비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격리실에 갇혀있었던 아이들은 구조되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탈출을 시작 급한대로 감염이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군인들은 시민들을 격리했지만 이는 되려 준비들이 사냥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죠 자리에 갇혀있고 센터 1, lock down. All snipers in position. 센터 1, cover is my spot. 옥상에 있던 자격수들이 저격을 했지만 무용지물 구분이 불가능해 민간인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마냥의 아이들. 안되면 안고 있겠지? 비하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înt Hobby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분은 여기에서 틀어서 장번에 숨겨요. 하나의 부하에 절대로 한참을 뺏기 한참을 뺏기 한참을 뺏기 한참. 앤디는 어떻게든 탈출해 태미가 있는 건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한 것은 소수의 생존자들과 저격수 도일뿐 도일은 곧장 이동하기로 합니다 태미와 앤디도 도일을 따라가는데 헬기 조종사이자 도일의 친구인 플린이 도일을 구출해주려 하고 있죠 문제는 민간인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저격수들이 도일 일행을 저격한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도일이 지휘를 맡아 이들은 겨우 안전구역 밖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생불가라 판단한 군인들의 복격이 이어졌죠 도시 안에 있던 좀비와 민간인은 모두 불에 탔지만 도시 밖으로 도망간 좀비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도일 일행은 계속 밖으로 이동 중 의무장교인 스칼렛은 앨리스의 면역체계를 이미 받기에 자녀들에게 면역체계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백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플린이 구하러 오는 중이지만 좀비들도 오고 있다는 사실 그저 도일만 태우려고 했던 플린은 한 남자가 올라타자 좀비들의 이목을 끌어버렸고 도일 일행은 결국 또다시 도망을 쳤어야 했습니다 근처 스타디움에서 다시 보자는 플린의 무전 그런데 군인들은 도시에 있는 좀비를 다 쓸어버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를 살포한 상태였습니다 일행은 차로 대피한 덕분에 살았지만 뒤에서 오고 있는 소각팀과 걸리지 않는 시동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도일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차는 시동에 걸렸고 도일은 결국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헬기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 차는 결국 지하철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스칼렛은 아이들과 지하를 통해 스타디움까지 가기로 결정 야간투시경에 의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슨 우연일까? 살아남은 좀비 도운이 나타나 스칼렛을 죽였고 이번에는 앤디의 앞에도 나타납니다 결국 물려버린 앤디 앤디는 자신이 좀비로 변할까 두려워 거리를 두었지만 놀랍게도 진짜로 앤디에게 면역체계가 있었습니다 남매는 그대로 스타디움에 도착 플린은 도일만을 태우겠다 말했었지만 마음을 돌려 남매를 태워주었고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 유일한 백신의 희망인 앤디를 태우고 도시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플린의 일기는 추락했고 좀비들은 영국을 넘어 프랑스 파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이러스는 영국뿐만이 아닌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영화 28주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28개월 후라는 속편이 제작 예정이었으나 이는 제작이 우산되었고 대신 28년후라는 영화가 2025년에 개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28주후의 결말은 따라가지 않고 28일후의 속편으로 제작한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식적인 시리즈에서 28주후는 없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감독은 28일후의 감독인 데니 보일 감독이 28년후를 다시 맡기로 했고 24년 1월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준비물을 너무 좋아하고 28일후 시리즈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꼭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28일후의 또 다른 결말을 말씀드린 후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에서 본 28일후의 다른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첫번째는 총에 맞은 짐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죽으며 헤나와 셀레나가 배낭을 챙겨 떠나는 엔딩 감독과 각본가는 이 엔딩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너무 어둡다는 이유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역시나 총에 맞은 짐이 죽는 것인데 일종의 주마등 장면을 추가한 버전으로 꿈에서 과거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지는 순간 현실의 짐도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첫번째와 유사한 엔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번째도 역시 짐이 죽어서 없는 버전인데 이는 오리지널과 똑같은 장면이 나오지만 짐만 없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셀레나는 짐이 아니라 닭과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번째는 스토리보드에서만 있는 엔딩으로 군인은 없었으며 프랭크가 감염된 시점에서 일행은 프랭크를 묶어놓고 처음 침팬지가 나왔던 연구소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과학자의 말로 감염되지 않은 자와 피를 통째로 바꾸면 감염된 자는 돌아오고 바꾼 자는 좀비가 된다고 해 짐이 희생을 하여 프랭크를 살리고 자신은 좀비가 되는 장면을 기획했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무선 엔딩이든 짐은 결국 죽는다는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28년 후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지금까지 28위로 시리즈였고 저는 벨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